나오세요. 한번 주세요. 손등이 아직 너무나 보안 내 맘속에 가득 추워지 너무나 그 말을 믿고서 내 맘속에 널 향할 때면 누가 안 듣게 당신대 말했던 말 들려주죠 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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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있으니까 어우 난 그 말을 이기고 없어 내 맘 아프게 하면 아무도 볼래 당신이 나는 그 말을 말 끊어주고 당신이 나 그 말을 끊어주고 한글자막 by 한효정